개인적으로 또 고개 동창하면 경북꽃 팬들이 많거든요. 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. 단체전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전 우승은 약간 배가 아프다. 사실입니까? 아닙니까? 이번에 개인전 우승을 하면 또 새로운 역사가 되지 않을까. 오, 야. 이기고. 고기 먹자. 와,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승리를 해냈겠죠? 짜자자! 짜자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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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 같으세요. 저희가 와이프인가요? 정말 사랑한다. 와! 결혼식 티로는 분위기였습니다. 첫 번째는 일요일 오흥입니다.